넓게 펼쳐진 잔디밭 한쪽에서 주인과 함께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는 강아지들. 물놀이하면서 뜨거운 햇살에 몸을 식히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. 멋진 선글라스를 뽐내기도 하는데요. 미국에서 가장 큰 반려견 축제인 바크인 더 파크가 열리는 날입니다. 벌써 23년이나 됐는데요. 매년 1만 명이 넘는 애견인과 반려견 6천여 마리가 참가합니다. 축제는 단순히 애견인과 반려견이 즐기는 시간만은 아닙니다. 참가자에게 5달러를 내도록 권장하는데요. 이 돈은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부금입니다.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은 14만 달러나 됩니다. 버려진 강아지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. 애견인과 반려견이 함께 즐기는 바크인 더 파크 축제. 지역사회 발전과 반려견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